저희 선생님은 후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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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보통 엄마는 지금 그런 책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면 학부모들이 책을 짓겠습니까? 어둠이 붙어가는 학부모들이 책을 짓는 과정을 박사님들, 박사님들이 제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섯 가지 진동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라, 어서 빨리 물러나라. 저 자리,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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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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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